이사문류 전문기업 삼성익스프레스 장애인 이사비 소년소녀 가장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학생 여러분들의 이사비용을 일정에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사방법의 선택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용달이사와 포장이사입니다. 용달이사는 이사고객님들께서 자기 짐을 직접 포장해서 차에 실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이사 준비를 끝마쳐놓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포장이사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사업무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로서 이사고객님들께서는 손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되는 풀서비스를 뜻합니다. 이삿짐 포장업무의 세탁기 호스 분리 및 설치작업 같은 자질구레한 모든 일들까지 모두 포장이사 업무에 속하는 일이므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고객님들께서는 그저 견적만 받아보시면 됩니다. 고층아파트 이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삿짐 상하차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것이 승강기를 이용한 이삿짐에 오르내림보다 시간도 비용도 훨씬 절감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이사업무를 진행합니다. 일반 상업용 빌딩 사무실의 경우는 화물용 승강기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이사의 경우는 대부분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사무실 이삿짐을 운반하게 됩니다. 이사 규모에 따라 다양한 규격의 이사 차량을 선택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소형 차량인 0.5톤은 가전이나 각부 등 소형 화물 배달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용다리사에 많이 적용이 되는 1톤 트럭에서부터 6톤급 대형 탑차량까지 이사 규모에 맞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선택은 저희 이사층 센터에서 이사 비용 책정을 위한 방문 견적을 본 후 가장 적합한 규격의 차량을 제시해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삼성 익스프레스에서는 서울 수도권 간 소형 화물 배달 운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니용 달인 0.5톤 소형 트럭과 1톤 차를 기준으로 냉장고나 세탁기, 소파, 각구류 등 무거운 물건, 규격이 큰 물건 등을 매우 저렴한 운반비만 받고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달 운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이사, 야간이사, 모든 시간대 이사 업무 가능합니다. 주말과 일요일, 평일, 1년 365일 이사 견적 상담, 출장 견적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언제든 부담 없이 전화주세요. 견적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견적을 보는 것 또한 이사층 센터의 기본 업무 중 하나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이사층 센터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시는 믿을 만한 이사물류전문업체 삼성익스프레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삼성익스프레스 홍보동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사를 하시는 모든 고객님들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삼성익스프레스 홍보동